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일찍 왔나요? 기다리실까봐 좀 서둘러 왔어요 이 가방 어디 두면 될까요? 코트 벗을게요 여기 뒤에 걸면 되죠? 네 방이 아주 아늑하고 따뜻하네요 오늘 코트랑 염색 예약하신 거 맞으시죠? 샵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집에서 뵈니까 느낌이 다른데요 네 그러면 다시 볼게요 여기요 샵에 안 오신지 좀 됐다 보니까 머리가 많이 길어졌네 네 머리 길이가 양쪽이 좀 다르신 거 같은데 여기가 훨씬 길어졌네요 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요리하시다가 태우셨다고요? 이쪽만? 그렇구나 그래서 커트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기장은 어느정도 쳐 드릴까요? 네 기장은 어느정도 쳐 드릴까요? 네 그러면 준비를 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준비를 하고 시작할게요 네 커피요? 커피 좋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커피 향 너무 좋은데요? 수선은 커트 먼저 하실 거니까 커트뽕 씌워드릴게요 수선은 커트 먼저 하실 거니까 커트뽕 씌워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꽉 조이지 않게 이 정도만 할게요 볼게요 오늘 염색하실 샘플 가져왔어요 말씀하신 걸로 이 색상 실제로 보니 조금 밝죠? 괜찮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잘 어울리실 거예요 머리 짚기 핀으로 짚을게요 머리 짚기 핀으로 짚을게요 머리 짚기 핀으로 짚을게요 이쪽은 불에 타서 그런지 루트가 많이 상하셨네요 오늘 트리트먼트까지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오늘 트리트먼트까지 완벽하게 해드릴게요 Fraser 머리 짚기 핀으로 아멘 아멘 이 정도 잘리는데 어떠신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잘리지 않죠? 그러면 이 기장으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 기장으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 기장으로 진행할게요 이 기장으로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 기장으로 진행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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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원하시면 여기서 층만 조금 더 내드리고. 조금 무거워보이기는 한데 조금 무거워보이기는 한데 창 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말고 설탕만. 많이 말고 설탕만. 안쪽에서 만나요. 안쪽에서 만나요. 네. 안쪽에서 만나요. 안쪽에서 만나요. 안쪽에서 만나요. 이 부분은 바라보이기 때문에 안쪽에서 만나요. 이렇게 잘 해볼께요. 됐습니다 말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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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염색 들어갈게요 이제 염색 들어갈게요 이제 염색을 해주세요 뿌리부터 천천히 씻어주세요 검색 들어갈게요 검색 들어갈게요 검색 들어갈게요 검색 들어갈게요 검색 들어갈게요 검색 들어갈게요 prome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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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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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되는 동안 마사지 해드릴게요. 시원하시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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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maak. 트리트먼트제 발라드리고 고데기 해드릴게요 그러면 다녀오세요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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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기는 사용하지 않고 두피마사지랑 영양제 넣을 수 있어요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려볼게요 귀피마사지 먼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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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 기 mantenерм傳λ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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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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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n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색감도 잘 나오고 고데기도 잘 먹었어요. 오늘 사진 많이 찍어야겠다. 에센스 발라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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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방문 커트 염색 처음이시잖아요? 어떠셨어요? 에센스 발라드릴게요. 사실은 많이 피곤해 보이셔서 제가 발을 많이 안 했거든요. 네 편안하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커트 하시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또 연락 주세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도 포옵해 드릴게요. 이것도 포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와님 준비 완료 Kathy.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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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1 2 2 2 3 감사합니다.